남자 박희순 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돌아방수 남자 하승진.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돌아방수.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대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 정한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합니다. 안 돌아방수. 뜨거운 최상렬. 오늘은 하루의 얼리하게 일찍 찾아왔죠. 성질 더 꺼는 거야. 아우 돌아방수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뜨상 제작진들한테 연말 선물을 쿨하게 뿌리고 간 남자. 세심하고 다정한 뻐글머리 귀요미 박태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뻐글머리 귀요미 박태순입니다. 네네 그래요. 다른 날마다 얼굴이 많이 응고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얼었어요? 밖에 있다 왔습니다. 추운 데서 안으로 따뜻한 것도 들어오니까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인데 어떤 인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네 반대 인물 때문에 건너 계신 분 때문에. 아 반대 계신 분이요? 네네. 그래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제는 원기충전 프로젝트 1탄으로 놀아줘서 왔다 갔는데 오늘은 2탄으로 이분이 떴습니다. 전농구 선수이자 지금 현 너튜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가장 최장신 하승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야 그날 저녁 휘순 씨 목소리 들었는데 목소리가 라디오 목소리가 좋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제 목소리가요? 네 목소리가 진짜 좋은데요? 사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네. 라디오를 나올 때 이제 감기를 걸려서 와야겠네요. 아 요즘에는 왜냐면 살짝살짝 그런 그 기운들이 있으니까. 네네. 네. 어떻게 뭐 딴 데서도 뭐 라디오 뭐 돌려막기 한 적이 있나요? 돌려막기 돌려막기. 네. 돌려막기 한 적이 있죠. 이제 뭐 옆집이 이제 컬투는 많이 나갔었고요. 주로 이제 SBS 쪽에서 이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거에도 나갔었고. 아 배텐. 네네네. 그렇습니다. 라디오의 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청취자들이랑 직접 다이렉트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소통하는 이 매력이 너무 있더라고요. 아 역시. 정석이 알고 있네요. 딱딱 우리 근력이 장난하네요. 그렇잖아요. 희선 씨는 저 우리 하 선수 처음 봐요. 아니 저는 한번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도 있고 제가 또 수원 출신이잖아요. 또 수원 출신 또 스포츠 스타 하면은 하승진 선수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그렇지 그렇지. 원래 박지성 선수가 있었는데 박지성 선수가 조금 내려오고 하승진 선수가 그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과부라는데요. 애국자죠. 그렇죠. 자 희선 씨 문자 왔습니다. 윤두성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하승진 씨 나오신다고 해서 전직원 볼륨 높이고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승진 씨 누나를 더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팬인데. 목소리가 성우급이에요.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 채널을 이제 제 너튜브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제 와이프랑 또 누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 누나도 나왔어요? 네. 누나가 이제 요리를 되게 못해서. 그래서 요리 한번 나오실래요? 저는 누나도 보고 내가 하선수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니까. 나가야죠 그럼.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아이디. 아이디 그만 먹어 님이. 보라 보는데 세 분 지금 앉은 키가 도레미 같아요. 도레미 형제. 도레미 형제 좋은데 이분이 좀 드리블 좀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저 뭐야. 문자 왔어요 승진 씨. 여기 문자 왔네. 3702번님. 문자 왔습니다. 자 읽을까요? 네. 3702님께서. 구독자 45만 너튜버 하승진 형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형님보다 화끈 솔직한 아내분 때문에 구독하고 있거든요. 제 소원이 제 새해 소원이 연애인데 미녀 아내를 곁에 둔 하승진 형님이 여자 마음 사로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두 분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 그래 그래. 요거를 제가 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여성 마음에 드는 이성은 외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좀 들어가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이렇게 제가 어필하기까지 공을 많이 들였는데.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 딱 한 번만 연락을 했어요. 일주일에. 아 밀당이 뭐예요. 그렇게 5주 동안 연락을 하고서 6주째 10시 반에 연락 안 했거든요. 네. 30분 이따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이야. 대박이다. 궁금하지.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야. 뭐지? 매주 왔는데. 어 이번 주에 없지? 그렇죠. 무슨 사정이 생겼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30분 뒤에 오히려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뭐래요. 오빠 오늘 왜 연락 안 해? 와.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3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서. 진지하게 만나보자 해서 만나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 공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을 들이고 약간 밀당을 좀 해라. 그렇죠. 무조건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맞아. 우리 같은 이 본네트가 미래되면 좀 부담스럽죠. 소설이 나가가야죠. 원래는 금요일 코너인데 이번 주는 하루 당겼습니다. 목요일 찾아온 아우도라방스 코너 소개해보죠. 어떤 코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거 저거 선택 앞에서 돌아방스하다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이 자리에 모인 남자 셋이서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확실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 뜨상 청취자 열렬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연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조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하승진 씨가 오셨잖아요. 하승진 씨가 본인 너튜브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싹 다 보여주고 계셔서 딱히 궁금한 게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을 어떻게든 집 짜내듯이 짜내려서 보내주세요. 일명 나만 궁금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입은 옷은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 얼마예요? 우애티. 실제로요? 모자티요. 이게 사실 이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비싼 브랜드가 아닌데 저는 해외 직구로 사야 돼가지고 구매비용이랑 관세랑 더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세까지 또 붙네 하선수는. 그리고 또 조금 사면 관세가 안 붙는데 많이 사면 관세가 더 붙습니다. 그렇지. 대량 구매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아 관세 있는 옷이네. 물건 넣어보죠. 그렇죠. 자 이런 자잴고래한 질문들 좋습니다. 만들어서 꾸역꾸역 만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문자 소개만 돼도요. 디파트먼트 백화점 상품권 저희가 전부 보내드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첫 번째 사연. 이갈 선택해 자갈 선택해. 더러 항상 고민에 빠진 사연 맞나 보죠. 익명을 요구하신 최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올해의 나이 서른이인 남자이자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아직 안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좋아했던 저는 영업사업으로 취업을 해서 외근이 많은 편인데 영업직입이라 회사 차를 이용할 수 있긴 한데 냄새도 심하고 가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차를 사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차를 산다고? 너 첫 차인거지? 운전면허만 따놓고 운전은 안해봐서 사실 걱정이긴 한데 하다보면 늘 것 같긴 해서 그러면 무조건 중고차 사. 운전도 서툰데 여기저기 긁히거나 사고라도 나면 우출거야. 야 그거 진짜 속상해서 진짜 기졸한다. 상렬야. 중고차는 아니지. 무조건 새차를 사야지. 자동차도 결국 소모품인데 중고는 무조건 고장난다니까. 그리고 침수차인데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고 잘 알아보고 샀더라도 100% 후회한다. 새차 사. 새차. 나도 중고차냐 새차냐 고민인데 새차를 알아봤더니 1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봐. 1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당장 그냥 중고차 사가지고 그냥 끌고 다녀. 1년 금방가. 중고사면 카수센터 왔다 갔다 하느라 난리 난다고. 아이 중고차는 일단 저 가격이 싸잖아. 여기저기 긁혀도 괜찮고. 첫차부터 이 새차는 부담된다니까 이 사람아. 싼게 비지떡이라고. 제 차인데 친구들이 새차 중고차로 침튀기며 싸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양쪽 다 장단점이 확실해서 너무너무 고민입니다. 중고차 새차 선택이 어려워서 아! 도라방스! 선택이 어려워서 도라방스 사연 보내주신 최땡땡님에게 월케어 최악 세트 보내드리고요. 야 그나저나 요거 일단 문진하기 전에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우리 저 하승진 선수가 17년 동안 자동차를 15대 바꿨다고? 이게 뭐야?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일단은 철이 좀 많이 없었고요. 철이 좀 많이 없었고. 아니 일단 차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철이 없는 걸 떠나서. 그렇죠.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하면 제가 차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보통의 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몸을 치장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옷을 산다거나 가방을 산다거나 그렇죠. 가방을 산다거나 그런데 저는 사실 몸이 굉장히 커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꾸미고 치장하고 싶은 건 사실 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도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안 나오지 않나? 저는 궁금한데 승합차 9인용, 11인용을 사서 운전석을 뒤로 쭉 빼놔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승합차 같은 게 더 운전석이 좁은 것도 있고 조그만 승용차가 운전석이 더 넓은 경우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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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고를 때 디자인, 성능 이런 것보다도 실내 공간 레그룸이랑 헤드룸을 제일 먼저 봐요. 천장의 천고의 높이가 좀 높고 그렇죠. 보통 SUV 같은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널찍널찍하고 그렇죠. SUV 그런데 경기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아마 두 분은 공감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SUV 중에서도 또 일반 차들 중에서도 썬루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헤드룸의 차이가 미묘하게 나거든요. 그건 몰랐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이제 쿠페형이냐 아니면 문짝이 4개인 차에 따라서 레그룸 차이가 있고요. 차 디자인 해도 되겠네. 아니 그러면 하선수는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차가 뭐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큰 정보거든. 그렇죠. 큰 사람들한테 체격이 좀 크신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좀 조심스러워서 차를 15대 받고 한 사람이 지금 사실 제일 좋은 차는 아이도 입고 하니까 승합차 같더라고요. 승합차. 발. 9인용, 11인용. 네. 까발이요. 미니밴이요. 미니밴이 정말 좋은 차고 개인적으로는 또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수동을 좋아합니다. 스틱. 그러면 운동. 아니 저 운전 진짜 좋아하는 건데. 네. 엄청 좋아해요. 스틱 어디 거예요? 슬쩍 그 앞자만. 국산, 현, 벨. 보통 H라고 하네요. 현이라고 하네요. 세종대왕 아들이네. 그렇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장남. 라디오가 서툴어서. 세종대생 문단생. 자 일단 선택부터 해보죠. 먼저 휘튼 씨. 서른살에 사회초년생 영업사원이 인생 첫 차를 사려고 합니다. 회사차는 있지만 지저분하고 이용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데 1번 당장 살 수 있는 중고차. 2번 1년 기다려야 하지만 새 차. 휘튼 씨 선택은요? 2번 1년 기다려야 하지만 새 차. 네. 어? 이유가요? 저는 이제 당장 중고차를 사면 이렇게 좀 타다가 또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 만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새 차를 굉장히 좀 오래 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 차를 사서 지금 오래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더 귀하게 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고차는 중고니까 또 1년 타다 또 바꾸면 되지 그런 마음에 너무 내가 운전도 좀 험하게 할 수 있는데 새 차는 정말 진짜 아들처럼 내가 키운 자식처럼. 첫 애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중히 다루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이 당장 살 수 있는 중고차. 2번이 1년 기다려야 하지만 새 차. 승지제의 선택은요? 저는 1번 당장 살 수 있는 중고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여기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1년 뒤에 그 새 차를 사려고 그러면 또 1년 뒤에 또 새 차가 나옵니다. 결국에 새 차를 사려고 그러면 죽기 전에 사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남자들은 15대 보유한 그 이유가 있네. 남자들은 눈앞에 보면 바로 사야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차를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사는 어떤 그런 구별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좀 잘 사야 되고 요즘은요.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새 차가 더 좀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요? 새 차가 저 같은 경우에도 승지인치랑 그 마음의 온도가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타보고 1년 후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중고차 타고 계세요? 저요? 저는 그 차를 좀 안 바꾸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그래요. 2002년식이 있고 2000 한 아... 2000 한 17년씩 하나요. 2002년식이면 월드컵 때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팔지 않나요? 중고차로? 아니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현 거예요. 네. 현 거. 계속 갖고 있어요? 네, 예, 예. 잘 뭘 못 버리시죠? 집에 다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후레인펜이에요. 후레인펜. 와, 네. 자, 저희는 이렇게 결정했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메이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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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켜 오 오 오 뜨형 가슴이 뻥 뚫린다 뜨형 탈증이 사라진다 뜨형 내지엔 뜨형 지상열 매일 온 내지 뜨거운 지상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우 도라방수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아우 도라방수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우 도라방수 뜨거운 지상열 2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만 하루 일찍 찾아온 오늘의 코너 아우 도라방수 승질도 끊은 거야 박희순 하승진씨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문자가 왔어요 5831님 승진님 컬투쇼에서 보고 오랜만에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네요 적꼭키는 좀 컸나요? 네 적꼭키가 뭐예요? 뭐예요? 베이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예 네? 제가 잘못 이루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컬투쇼에서 적꼭키를 쟀습니다 적꼭지의 높이를 쟀는데 그게 아 아 아 네 그게 162cm였어요 아 아 아 근데 이제 그게 좀 요즘에 좀 살찌고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아마 좀 내려갔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척추 측만증처럼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뭔가 했네 우리 저 휘순씨가 키가 몇이죠? 저는 77입니다 77 네 77이요 음 왜 물어보신 거죠? 아니 왜냐면 160 한 2, 3 된다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얼굴은 박휘순 아니면 박휘순씨 키에 하승진씨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야 이거 저기 냉정히 얘기해 주세요 뭐 저 뭐 휘순이 뭐 저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네 네 냉정이 어 저라면 네 지금 하승진 키에 박휘순 형님 얼굴로 선택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나 저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농구를 은퇴하고서 이렇게 라디오도 하고 왔다 갔다 너튜브도 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 얼굴보다는 그래도 저보다는 휘순 형님 얼굴이 훨씬 더 호감상이거든요 유리한가요 이게요? 훨씬 더 매력이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근데 왠지 저도 이제 그 하승진씨 지금 몸에다가 이제 박휘순씨는 이제 대입을 했다 얼굴을만 왠지 느낌이 약간 슬로바키아 용병 같기도 하고 슬로바키아 저쪽 얼굴이 그렇잖아요 북유럽 북유럽 그 조합이면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이 발칸반도 같기도 하고 발칸반도 매력있는 얼굴이네 우리 서인님께도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돌아방스 하는 사연을 만나봅니다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이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자분 사연이고요 익명을 요구하신 유땡땡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두 달쯤 전에 직장 선배가 점을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을 잘 믿지는 않아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하도 용하다고 재미로 보러 가자고 하길래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자 죽이며 진사우미 하룻밤만 지나면 돼지 대가리 내꺼다 허허라 남자있지 근데 그 다음 달에 헤어지겠네 내가 봤을 땐 뻥찰 거야 아주 그냥 뻐벙 시원하게 2년 사귄 남친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지 싶었죠 에이 이래서 내가 점을 안 믿어 복채 아까워 죽겠네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헐 점 본 지 몇 주 뒤에 헤어지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 딴 여자가 좋아졌어 너보다 예뻐 그러니까 붙잡지 마 우리 제발 굳이 굳이 해지지 말자고 어우 진짜로 뻥 차인 거예요 순간 뭐야 점이 맞았나 싶었는데도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휴가를 받았다면서 2월에 발리로 서핑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남친한테 차에서 힘들어하는 너를 위해서 비행기 값부터 숙박까지 내가 다 쏜다 단 나랑 같이 무조건 서핑해야 돼 가자 갈 거지? 비행기 값부터 숙박까지? 거기에 발리? 당연히 귀가 팔랑거렸는데 순간 머릿속에 땡 하고 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 볼 때 들었던 말 중에 2023년엔 무조건 물을 조심해야 돼 큰일나 꼭 조심해 물 물 물 친구는 서핑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발리 여행비를 전부 대겠다는데 남친이랑 헤어지는 걸 딱 맞춘 그분이 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어쩌다 맞춘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시할까요? 아 여행비가 공짜잖아요 아니면 찜찜하니까 그냥 여행을 포기할까요? 아 어렵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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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 돌아방수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 돌아방수 두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 열렬이들한테 의견 받아봐야죠 휘순실 이 사연을 딱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1번 발레를 공짜로 갈 수 있는데 무시하고 여행 간다 2번 남친이랑 헤어지는 것도 맞췄는데 물 조심해야 한다 여행 안 간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승진씨가 연기를 쭉 해봤잖아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해봤는데 뭐 어때요? 네? 어때요? 어떠냐고요? 연기가요? 네 연기가 어때요? 해볼만 해요 어때요? 여자 역할은 사실 목소리 톤이 제가 너무 낮아가지고 스스로도 너무 어색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한번 여자 목소리 한번 내줘봐요 안녕하세요 오 좋은데요? 오 좋은데 이 톤으로 할 걸 그랬나요? 네 좋은데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한영애 누나 걸걸한 목소리 같은데 8316님이 승진씨 연기가 진심이네요 혹시 경험 여자분 차보신 적 있나요? 결혼 전에요? 아 저는 지금 와이프가 첫사랑이어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네 첫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첫사랑 기준이 뭐예요? 첫사랑의 기준이라 네 내가 앞으로 결혼할 여자가 첫사랑 아닌가요? 아 아 그게 사전적 의미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휘선씨가 생각하는 첫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저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거죠 내 끝사랑은 내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끝사랑이 첫사랑이다 우리 아내분이 되게 연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승진씨는 저 아내분이 몇 살? 저보다 두 살 밑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자 1번 발리를 공짜로 갈 수 있는데 무시하고 여행 간다 2번 남친이랑 헤어지는 것도 맞췄는데 물 조심해야 된다 여행 안 간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 고릴라 게시판 계속 의견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죠 우리 하선수가 노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 들으실 노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OST 중에서 이현섭의 My Love 난 안되겠니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선 되겠니 약속한다면 오늘이 끝이라도 두렵지 않겠어 My Love 자 뜨거운 지성열 마음정원 프로젝트 아우돌아방수 개그맨 박희순 전농구선수 하승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문자가 왔습니다 박수경님 오늘 사연 팽팽하네요 사무실 팀 홍길이 진짜 진지하게 서로 그걱헉 의견내고 화내고 그걱헉 난리 났어요 강소희님 일본 발리 여행 간다 전 전 봐도 안 맞던데 크크 전 믿지 마세요 말띠 남자 만난다고 했는데 돼지 같은 돼지띠 남편 돼지 남편 때문에 저기 오늘 백화점 상품권 받겠네 축하드립니다 복동이네 전성현님께서 2번이요 전 볼 때 나쁜 거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조윤주님 2번 안 간다 알고는 못 갑니다 가도 후회에 안 가도 후회거든요 갔다가 전전긍긍 잘 놀지 못하면 가나 마나니까요 안 간다 심심하다 고상기님께서 1번 여행 간다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죠 모든 비용 다 내준다는데 무조건 가야죠 이것도 듣고 보니까 많네요 그래요 그래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우리가 뭐 점을 맹신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좋은 점괴가 나왔을 때 그냥 뭐 아 그래 피해가자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이제 집계를 하는 동안에 회선 씨 승진 씨 그리고 또 상렬이 드영도 의견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회선 씨요 저는요 1번 발레를 공짜로 갈 수 있는데 전부 무시하고 여행 간다 이유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가야죠 가서 물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일단 비행기 타고 가서 못 들어가겠다 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무조건 그 친구 옵션은 서핑을 해야 된다잖아요 비행기 타고 숙박까지 한 다음에 아 나 못 들어간다 너무 힘들다 버티면 돼 어떻게 할 거야 안 들어간다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앞에 모래밭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너 봐줄게 네 그러면서 자 승진 씨 선택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머니즘 좀 믿는 편입니다 2번 남친이랑 헤어지는 것도 딱 맞췄는데 물 조심해야지 여행 안 간다 어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이유가 참 재밌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와이프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점집도 다니고 스님이 계신 절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 오빠가 내년에 어떠냐고 그러니까 어 너희 남편 내년에 은퇴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만둔다 은퇴한다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2019년도에 35살이 되는 건데 한창 때잖아요 선수로는 그래서 저도 내가 내가 은퇴를 한다고 2019년도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딱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은퇴했습니다 아 왜 은퇴했죠? 어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일이 겹치다 보니까 네네네네 뭐 은퇴를 하게 됐는데 혹시 그거 듣고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은퇴? 그래야 되겠다 아 거기에 솔직히 시발정을 만들어줬네 은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랬나? 어 여기 용하는데 한번 내가 다시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랬나 진짜? 어쨌든 저는 2번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왠지 가도 편하게 못 갈 것 같아요 괜히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뭔가 찜찜할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비용을 대준 친구한테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계속 불편하니까 저는 그 생각하기에 그냥 가서 물에 들어가더라도 여행이니까 가도 된다고 저는 1번 했고 띠용은요? 저는 2번이요 2번? 예예 왜냐면 어찌됐든 이쪽을 뭐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요 저기에서 일단 찜찜한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그래 다음에 가지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편한 거야 피해 가지 뭐 이런 느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사모니즘은 조금 믿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물만 봐도 빌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뭐 토종 비결도 보고 소송도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하고 피해 가자 뭐 이런 거지 자 우리 셋이 의견은 이렇고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더 많이 나온 열렬이들의 의견 지금 직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을지 휘순 씨가 발표해 줄까요?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더 많은 의견이 나온 거는요 2번 물조심해야 된다 여행 안 간다 이 의견이 55%로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걸 조심해야겠다라네 의외인데요 글쎄 말이야 1번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집안에 뭐 무속인 계신가 이번에는 스페셜 게스트 분들이 오면 항상 여쭤보는 거죠 나만 궁금해 네 자 신고은님 하승진 씨는 네 지금 현재 와이프분이랑 키스할 때 어떻게 해요 키 큰 남자는 어떻게 키스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만 그런가? 어? 진짜? 어?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요? 네 네 의외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분은 서있고요 하승진 씨 이렇게 앉아있고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무릎 꿇을 것 같아 그런데 왜 키스는 항상 서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누워서 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 영화에서는 항상 우리가 입에다 부황 뜰 때 서로 마주보고 하니까 그리고 여성분이 항상 고개를 이렇게 치켜 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적인 거죠 서서 할 때는 제가 번쩍 안아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차에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눈높이가 맞으니까 아 그래서 차를 15대 받고 아니야 그건 아니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훈훈하게 끝내요 네 네 더 이상 나가지 말고 1818 하나버님 승진 형님 서장훈 형님하고 지금 1대1 농구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나 이거 궁금해 야 이거 빅 이벤트다 그러네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 개인 채널에서 하고 싶고요 너트북 각이다 네 완전 각이네요 이거는 최소 100만원 일단 조회수 100만이 뭐야 천만이지 그리고 일단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장훈이 형님의 근소한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겸손하시다 네 겸손한 것보다 현실적으로 장훈이 형님이 이제 공격 옵션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 외곽에서 슛도 던질 수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훈이 형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음음 슛이 좀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럼 하선수는 어디가 제일 강해요? 저는 이제 골 밑에서 보통 이제 부시는 농구를 해가지고 맞아 맞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장훈이 형님을 부실 수는 없잖아요 아하 겸손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잡아줘야지 네 그렇잖아요 네 네 9436번님 승진님 키가 너무 커서 불편한 점 말고 키가 커서 편했던 점이 궁금해요 아 키가 커서 편했던 점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키가 커서 편했던 점이라 네 네 어 이거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이제 놀이동산에 가면 네 퍼레이드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갈 때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맞아요 사람들 막 4줄 5줄 이렇게 해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보기가 힘든데 안 보이죠 그렇죠 저는 그냥 아이들 2명 안고서 뒤에서 편하게 보죠 베이비들이 좋아하네 네 네 주변에서 이제 뭐 아빠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진짜 되게 부러워하고 그러죠 좋은 아빠 네 우리 아빠 최고 네 진짜 최고다 그러니까요 네 저 얼마 전에 12월 31일날 보신 각종 타종 행사 갔거든요 보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뒤에서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키 큰 부분들이 많아요 앞에 그게 너무 좀 아쉬웠는데 요즘 친구들이 좀 크니까 그렇죠 우리 하승진 씨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도 진짜 정말 편하게 보냈다 저도 근데 뭐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예전에 어떤 낭자가 왜냐하면 아빠의 조건이 뭐냐면은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빠라면은 자기 자손을 낳았을 때 한 손으로 자기 애를 번쩍 들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빠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릴 때 다 커 보이잖아요 동네 뒷산도 되게 막 엄청 큰 산 같고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3m 되는 줄 알았거든요 되게 크게 저희 아버지도 2m 넘으시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를 나중에 커서 생각하면 우리 아빠 한 4m 되는 줄 알았어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 느낌인 거지 어른이 돼서 시장 가니까 요만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5437번님 하승진님 걸그룹 누구 좋아하시나요? 이유는 궁금합니다 야 이거 궁금하다 나도 걸그룹이요? 네 걸그룹 사실 요즘에 그렇게 좋아하는 걸그룹은 없는데 최대한 좀 젊은 친구들하고 좀 너튜브라는 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뉘진스 뉘진스 뉘진스의 누구요? 이름은 아직까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 그래 저희도 어릴 때 이제 아버지한테 H.O.T 이름 다 알아? 그러면 몰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죠 얼마 전에 와이프가 뉘진스 뉘진스 하길래 저는 또 아는 척 하려고 방탄소년단의 진이 새 앨범 냈나봐 뉘진스 솔로앨범 이수가 크게 욕먹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좀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당률 자 남한구 구매 김기동씨가 문자 줬습니다 네 승진씨 농구선수 대신에 혹시 모델 꿈은 안 꾸셨나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모델이요? 현재 모델이 예전보다 키가 평균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2미터가 되는 모델도 가끔은 해외에는 보이더라고요 아마 2050년쯤 되면 모델 평균 키가 2미터 20종 되지 않을까 시대를 너무 잘못 태어났다 그때 시니어 모델만 하면 되겠다 시니어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키가 크고 그래가지고 오태가 나니까 배율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꿈은 사실 그렇게 꺼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냥 운동선수를 계속 어릴 때부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충분히 다 이루셨으니까 다음 넥스트가 궁금하지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이경호님 승진씨 다음 주도 나와주실 거죠? 한 번에 짧은 연기로 끝내기엔 너무 아까워요 무조건 다시 나와주세요 이경호님 저희 제작진 아닌가요? 불러주시면 다음에는 여자 목소리를 아주 맛깔나게 해서 나올게요 오늘 너무 쇼타임이에요 너무 짧아요 승진씨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준씨도 뭐 다음 주에 봐야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 네?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 명언 같은 거 안 남기고 어떤 명언이요? 명언을 준비해달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승진씨 휘준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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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쇼타임 번쇼타임 네 상사ịch determini 나 claims 사랑 그거perform 감사합니다.